A.O.A의 찬미, 나인비즈스 금조, A.O.B. 락, 머머랜드의 댄스까지 G.O.A의 유학, 해당의 노인acular G.O.A의 연수 조타씨도 파이팅 넘치는 포즈 한 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어쩔 줄은 모르시는데 귀여우십니다. 오른쪽 살짝 버티시고요. 네 바로 가운데로 진행하겠습니다. 자 좀 긴장되시겠지만 다양한 포즈를 좀 부탁드립니다. 네 다리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네 가운데 또 가주시고요. 네 가장 자신 있는 포즈를 한 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 안무를 훈련하고 포즈를 취해주고 계십니다. 감사합니다. 발작 표정이 긴장되고 좀 밝게 발작 웃어주시면 돼요? 입이 하트 모양이에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가장 애교.. 애교 없는 전화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애교를 담아서? 네. 좋습니다. 자 아 예 좋네요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아까 하트 모양 하담 안 썼는데 좀 더 이렇게 표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. 정지 이거 살짝 하트 예. 하단 맞췄어요. 하단 맞췄어요 아까 예. 네. 머리가 안 나거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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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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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네. 네. 앞에 분들이 다 하셨는데 본인도 본인만의 포즈를 하나 하셔야죠 얘? 네.